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재미난걸 해볼거냐면 오늘은 우리 꾹꾹인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택배개봉기 16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택배개봉기 했던게 이제 7월달인데 7월달 이후로 택배랑 편지랑 이런것들이 사부닥사부닥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몇가지 택배만 추려가지고 제가 오늘 택배개봉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꾹TV의 소속사인 트레저헌터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변경돼서 택배 보내실 분들은 이 변경된 주소로 보내셔야돼요 주소는 요 밑에 띄울건데 서울시 성동구 영무장 15길 11-S팩토리 2층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셔야 꾹TV가 택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우리 꾹꾹이들이 어떤 사랑스러운 선물들을 보냈을지 한번 같이 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부터 소중한 택배개봉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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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꾸고디 이게 뭐지 무슨 장난감이 온 것 같은데요 장난감 따라라따라 아니 이것은 쓰레기구요 이거 다 편지인가 봐요 편지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 하나만 가서 읽어볼까요 얼마나 감동적일까 빈종이네 브라운걸 간식 깻잎 깻잎돌이님 간식 김만돌이님ere 꿍팁이밈G 맛있는 과자를 넣어주셨구요 영양제를 보내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영양제를 먹기기 시작했는데 비타민C thuk 주의 이제 암찬선물를 보내주신 박요원님 감사드려요 두번째 택배 이소은님께서 보내주신 택배입니다 귀엽게 개별 포장을 해줬어요 요렇게 막갈라는 간식들을 보내주셨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편지와 피체스피너도 보내주셨네요 피제 스피너는 새거를 보내주셨어요 오 부셔져도 잘 돌아가네요 엄청나게 이쁜 큐브도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큐브 잘 안했었는데 이거 맞춰주세요 다 맞췄습니다 그 다음 브라운걸 언니 선물 자 이렇게 소중한 선물 보내주신 이소우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저번에 꾸고리 임더케이브 행사 때 주신 선물인데 누가 보내주신 건지는 이름이 안 써져있네요 우와 참치마요 비빔면 ABC에 초콜릿 포카측 호북촥 저희집 고양이들 간식까지 자유시간 초콜릿을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이거 맛있는데 이렇게 행사에도 와주시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선물은 이도현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편지를 이렇게 책받침처럼 이렇게 코팅을 해주셨어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원피스에 나오는 그 트라팔갈로우 그 옆에 깔짝깔짝 공돌이 오 그리고 이거는 귀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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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줬다는데 오 마따따비 가루를 또 새 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이건 뭐야 완전 포장이 이쁜데 태라란따단 우와 수박사탕 인가봐요 수박사탕 그리고이건 뭐야 ибо darf이 딱지 먼저 이렇게 간식까지 그리고 장난감까지 이 도현님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선물이 황 지민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여보세요 완전 깔끔하게 포장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과자들을 이렇게 잔뜩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어억! 드디어 엄청난 것이 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짜라라라yu! 아, 이렇게 과자를ใ에다가 넣어서 보내주셔도 되요 이렇게 아줌맛깔남 선물 보내주신 황치민님 정말חув하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택배입니다 이번 택배는 박석민님께서 보내주신 택배이네요 짜자잔 짜잔 아직 맛있는 질라면 두개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자 그리고 꾹냥이 꾹순이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카드 카드 모음 같은데요 카드 앨범 그리고 소중한 편지까지 선물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택배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